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모니터를 켜주시고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어와 함께 많은 교훈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They will obtain gladness and joy. 그들은 여기서의 they는 한글 성경을 보면 여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들은 will obtain, obtain 이라는 말은 얻다 라는 말이죠. 자 두가지를 gladness and joy, 즐거움과 기쁨이겠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sorrow and sign shall flee away. 슬픔과 탄식이죠. 우리 한숨 짓다가 쌓이니까 거기 ing 붙였어요. 슬픔과 탄식이 shall flee away. 도망갈 것이고요. 달아날 것이고 I, even I, am he who comforts you. 여기서 even은 우리 심지어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even이라는 이분은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indeed, 실로, 참으로, 정말로 그런 뜻도 있고요. 즉 이런 말도 있고 뭔가를 좀 강조할 때 쓰는 말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나, 곧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참으로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I, am he who comforts you. he, who 하면요. 뭐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면 너희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바로 곧 나이다. 이렇게 이 even을 즉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다시 한번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유닛 20, 드디어 20강까지 왔네요. 오늘의 제목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거기 계셔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어를 빼고 해석을 했죠. 그분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Think of the last time you were emotionally hurting.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관해서? The last time. 마지막 때, 최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때? You were emotionally hurting. 당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이 최근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were feeling the heartache of a painful experience. 당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 headache 이 아니라 heartache 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feelings of great sadness. 어떤 감정이죠? 아주 큰 슬픔의 감정을 heartache, 심장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적 고통 혹은 침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뭘 느끼고 있었냐면 painful experience, 고통스러운 경험에 heartache,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상처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look to God. And what does He say? 당신은 look to 하면요. 기대하다, 기대를 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What does He say?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t feel too bad 너무 기분 나빠하지마 It could've been a lot worse It could've Could have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잖아 너무 기분 나빠하지마 혹은 Or Hey, this is our teachable moment So learn from it 야, 이건 teachable moment가 직역을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죠? 이런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특정 주제나 개념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거나 가장 쉬워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teachable moment가요? 그러니까 야, 이건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야 즉, 이거 지금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리고 아주 쉬워진 때야 그러니까 So learn from it 그것을 통해서 넌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Or Does God say Don't be sad The sun will come up tomorrow 혹은 하나님이 슬퍼하지마 태양은 내일 떠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No 아닙니다 Those aren't the words of a comforting God 그것은 Comforting God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ruth is During times of pain and heartache God is not there to cheer you up 진실은 언제요? During times of pain and heartache 고통과 심적 고통, 침통의 기간 동안 God is not there to cheer you up 하나님은 당신을 격려하거나 Give you words of advice 충고의 말을 하거나 Or Offer insights for living 혹은 삶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He's not there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일단 insight라는 단어 볼게요 이런 말 많이 쓰는데 A clear, deep, and sometimes sudden understanding of a complicated problem or situation 명확하고 깊고 때때로 갑작스러운 이해가 되겠죠 뭐에? Complicated problem 복잡한 문제나 혹은 상황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명확하거나 깊은 그런 깨달음이겠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말로 통찰력인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삶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거나 말로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주시거나 그냥 힘내, 기운내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고통과 침통의 시간에 He is the God who weeps with you 그분은 당신과 함께 weeps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is the very source and origin of pure comfort 그분은 pure comfort, 순수한 위로의 바로 그 The very source 그 원천이며 origin, 기원, 발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순수한 위로가 바로 그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There is a time for advice and words of encouragement 어떤 때가 있대요? 충고와 격려의 말들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겠죠 But in times of pain 하지만 고통의 시간에는 God is there to wrap his arms around you 하나님은 거기 괄호 안에 figuratively speaking 그랬죠? 이게 바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했냐면요 거기 비유적인 표현이 앞에 하나 있어요 Wrap wants arms around 이런 말이 직역을 하면 이 랩이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그분의 팔을 당신 주변에 이렇게 감싸는 것을 우리는 뭔가를 누구를 충분히 이해했다 fully understand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He is there to let you know He hurts with you and will walk with you through it all 그분은 자 거기에 계신데 왜 그러냐면 To let you know He hurts with you 그분이 당신과 함께 상처받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내내 through it all 그 과정 다 통과하면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거기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같이 상처받으면서 또 그 모든 순간 내내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실 거라는 거죠 엄청난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 있으면 Do not be afraid of discouraged For the Lord will personally go ahead of you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 신명기 31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discouraged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For the Lord will personally go ahead of you 왜냐하면 주님이 personally 여기서 personally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몸소 직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몸소 당신 앞서서 가시기 때문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He will be with you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고 He will neither fail you nor abandon you Either a or b 가 아니라 Neither a nor b 하면은 a 도 아니고 b 또한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nor 라고 쓴 거죠 자 fail 이라는 말은요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또 abandon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또 구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He is the source of every mercy 그분은 모든 자비의 원천이며 and the God who comforts you 당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찬양을 보면요 Still 이라는 제목의 CCM이 보이죠 Hillary Scott 그리고 The Scott Family가 부른 CCM인데요 후렴 부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괄호가 아마 You are parting waters Parting Part이 부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뭔가를 가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Waters 이거는 뭐 성경에서는 우리 바다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바다를 갈랐죠 당신은 바다를 가르시고 Making a rain for me 나를 위해 비를 만드시고요 You are moving mountains that I don't even see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한 산들도 움직이시고요 You've answered my prayer Before I even speak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All you need for me To be is still 당신이 내가 하길 바라시는 모든 것이란 그죠 Still 잠잠히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찬양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자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막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위로할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큰 위로가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돼서 단풍이 참 예쁘죠 그런 거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 세계를 이 땅을 이 지구를 이렇게 완전히 색깔을 바꿔버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을 묵상을 하면 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교실과 복도에서 막 떠들고 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SNS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힘드니 함께 걸어줄게 라고 하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듣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이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